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우리 연구위원님과 함께 친환경, 친환경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누구나 다 아는 길이다 보니까 사실 가격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돈도 많이 좀 몰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한물 간 건가 아니면 너무 버스 타기 늦은 상황인가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일단은 작년에 올랐던 많은 성장주들이 그랬듯이 올해 사실 올 초까지도 좋은 수익률을 내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행보하거나 약간 하락하면서 작년에 올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좀 느끼는 시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저와 비슷한 많은 분들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연구원님이 보실 때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친환경 섹터 중에서도 풍력, 태양광, 수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가들이 조금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 그래프 좀 준비해 주셨군요. 일단은 뭐 다 아시듯이 최근 플러그 파워, 이 수소가 지금 전체 친환경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유, 아주 글씨가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네요. 네,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말로 좀 설명해 주신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솔라엣지라든지 뭐 투풍력의 베스타스 쪽은 고점 대비 조금 5에서 10%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네, 아유,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 귀가 좀 더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우리가 흔히 얘기한 재생에너지 이쪽. 어떤 투자를 저희가 좀 전략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표를 보시면은 저는 오늘 먼저 ETF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TF요? 3프로에서도 가끔 ETF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의 10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고루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ETF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X 클린텍, 그리고 퍼스트 트러스트, 아이시아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베스코 클린 에너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특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X 클린텍입니다. 글로벌 X 클린테크. 네, 그렇습니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 표를 계속 보시면은 산업벌 비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에너지의 70% 이상 비중을 집중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ETF들을 보시면은 반도체에도 좀 투자한 데에도 있고. 친환경 ETF인데 반도체를 왜 삽니까? 전력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효율성 좋겠다, 좋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투자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에너지에는 집중을 하는데 지역별로 보시면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사 ETF들을 보시면은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아시아 비중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글로벌 X, 클린테크는 여러분 지금 글씨 잘 안 보인다고 노안이라고 너무 섭섭해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게요. 저희가 이미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말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별 비중 같은 경우에 글로벌 X, 클린테크가 미국이 32.6%, 중국, 아시아가 한 30% 되고요. 유럽이 한 14%, 기타 국가가 한 24%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엣지인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 75%, 중국, 아시아 9%, 유럽 1% 정도로 편중이 좀 많이 미국 시장에 좀 되어 있다. 이런 비교를 해 주시는 거죠? 핸드폰으로 보신 분도 조금 작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정표에 좀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좋겠는데요. 주요 종목들을 보니까 플러그 파워라는데 또 N페이지, 신의 광릉, 이건 중국 해선 모양이죠. 심지어 우리나라에 삼성 SDI, 바테리도 있고요. 제목에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린테크,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테크,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업종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 이 클린테크의 업종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역시 플러그 파워가 많은 수익률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서요? 네. 이 고점은 아직은 지나가지 못하지만 다른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파란색 선이 플러그 파워, 올해의 50%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올해 두 배 정도 오른 게 발라드 파워, 양대 수소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플러그 파워랑 발라드 파워가 다 수소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올해 SK 투자, 건 뉴스도 나와서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고요. 발라드 파워 같은 경우는 수소 모빌리티, 자동차, 파워트레인 이쪽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모자랐던 부분들, 조정받았던 부분이 이런 다른 종목들이 메워주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S&P500이나 벤치맥 마크를 꾸준히 비트하면서 정구점에 벌써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참 좋은 그래프인데요.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았겠습니까? 플러그 파워, 발라드 파워 이런 데가 높이 선방을 해주면. 그런데 이 얘기는 플러그 파워든 발라드 파워든 이미 진짜 고점까지 왔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ETF에 두 종목만 편입되어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게 또 있으니까. 제일 많아봤자 10% 남짓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정을 많이 받는다면 조정을 받았던 다른 태양광이라든지 폭력 쪽이 또 받쳐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미국이 올랐다. 최근에 중국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폭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시장 자체가 서프라이즈를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는 좀 역성적하지 않겠냐,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조정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메워지고 그러다 보면 또 미국이 좀 약해지면 또 중국이 또 받쳐주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혹시 이런 건 안 합니까? 예를 들면 글로벌 클린테크 이런 ETF가 몇십 종목 갖고 가잖아요. 이러다가 플러그 파워랑 발라드 파워랑 너무 올랐어요. 두 종목 버리고 다른 거 좀 채우고 이렇게는 안 갑니까? 그럼 액티브하게 가는 것인데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종목 변경을 자주 하거나 그러잖아요. 처음에 세팅해놓은 고값으로 좀 가는군요. 조금씩 AUM이 올라가면서 편입병 종목이 좀 바뀌거나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주요 종목은 크게 바뀌지 않고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들어오는 거 하나 좀 소화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보수가, 수수료가 굉장히 셉니까? 이게 혹시? 글로벌 X 클린테크 이게? 0.5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퍼센트까지. 0.5? 네, 그렇게 다른 종목이 다른... 많이 비싸거나 해야 되지는 않군요. 그렇지는 않은군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5천 원. 그렇겠죠? 네,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 수수료 부담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질문 들어오는 것도 소화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수익률도 예를 들면 나스닥이나 SMC500에 비해서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월등한 수익을 거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체 대비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실 거죠? 네, 좋죠. 네. 아까 보여줬던 차트를 다시 보시면요. 네. 진하게 표시된 것이 클린테크, C-TEC이라고 보이는 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클린테크 ETF입니다. 역시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 수익률입니다. 아무래도 플러그 파워로 지니고 있는 이 C-TEC 자체는 평균 이상의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플러그 파워만 갖고 있으면 또 되게 만족하셨겠죠. 흥분되고 좋아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럼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갖는 그러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 파워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당연히 이것만 샀겠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왜냐하면 거의 작년 대비로 하면 끝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이었죠. 친환경 쪽에서는. 사면서도 불안하고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지면 더 불안하고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음 편하게 갖고. 그럴 때는 ETF로 한번 전략을 짜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작년에 10월에 출시가 된 건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고 상대적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게 미래에서 낸 거예요? 글로벌X는 저희 계열사라고 보세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튼 성적이 괜찮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객들 많이 돈 벌었다 준 거니까 저는 그건 좋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TF 말씀드리면 또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물론 안정성을 좀 가미한 종목. 저희가 친환경 쪽에서 타픽으로 보는 넥스테라 에너지. 넥스테라?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유틸리티 업체입니다. 안 지루하게 해주세요. 네 그럼요. 이게 100년대 회사입니다. 넥스테라가요? 네. 1925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원래는 플로리다 파워라이트라는 전력회사로 시작을 해서요. 친환경 사업을 한 거는 1990년대. 그전까지는 그냥 전기회사, 송전해주고 이런 회사였군요. 네. 지금도 그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넥스테라 에너지로 이름이 바뀌고 자회사, 넥스테라 에너지 리솔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친환경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자회사들은 아직도 천연가스도 하고 석탄도 일부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넥스테라 에너지 리솔시스, NER이 성장을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PL의 밑에 회사인 거예요? 넥스테라가?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테라 에너지 밑에 FPL이 있고, NER이 있고 그림을 보시면 FPL, GPC가 걸프 파워드, 이것도 FPL랑 비슷한 회사고요. 이런 업체는 전통적인 발전사라고 할 수 있겠고 NER이 전체 순이익 비중에서 보면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쪽이 성장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 중에 NER의 설치량 비중을 보시면 풍력이 거의 절대자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 태양광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넥스테라의 풍력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군요. 최근에는 그동안 풍력이 단가가 더 쌌기 때문에 풍력이 더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쪽 위주로 설비가 많이 쌓여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업, 태양광, 풍력 이런 업체들이 끊임없이 기술을 만들어내고 원가를 낮추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 화석연료보다 더 단가가 싸지는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원가가 낮아지면 그 수에는 넥스테라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어떤 단가가 떨어지면? 발전을 하는 발전 단가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석탄을 떼면 석탄 가격이 원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에 존재하는 태양이나 풍력, 바람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설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전체적인 단가가 높았던 상황이었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태양광은 그래도 태양광도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패널 같은 걸 중국 같은 데서 싸게 만들면 이게 원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풍력 같은 경우는 큰 프로펠러 이런 것들이 거의 건설에 가깝지 않습니까? 막 찍어내고 이렇게 해서 단가 낮추는 게 아니고 물론 건설 그것도 수량이 늘어나면 단가는 좀 낮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여튼 미국 내 전 세계에 이걸 다 건설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거니까 그럼 이게 단가가 그렇게 낮아질, 지금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긴 한데 더 낮아질 룸이 좀 있는지 잘 지적하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보면 태양광의 발전 단가 하락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태양광이? 현재는 풍력이 제일 싼데 태양광이 급속도로 따지면서 올해는 거의 비슷해지거나 향후 1, 2년 지나면 더 싸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풍력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터빈 크기를 크게 만들면 날개를 크게 만들면 같은 쪽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니까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단가 하락 속도는 태양광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향후에 넥스트라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전망을 보시더라도 태양광이 훨씬 더 성장성이 높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좀 더 가는군요. 그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풍력이 많은 제약요건이 또 있어요. 특히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을 만큼 많이 지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동안 세제 혜택도 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설치가 됐는데 향후에는 태양광 성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일 그냥 뻐뜩 생각나는 아이디어인데 그 풍력을 이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날개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좀 붙이면 안 되나요? 돌아가는 돌아가면서 태양광도 받고 그 주위에 설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정성이나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앞으로 아마 태양광 쪽에 조금 더 설치가 기울기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넥스테라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이 회사는 단순히 태양광이나 풍력을 막 지우면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면서 성장해요? 거의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 업체 구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업체 구글이라고요? 꾸준히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아. 자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인수합병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일반 가스발전사도 있고 한데 이 회사를 싸게 인수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발전사는 아무래도 밸류신이 낮기 때문에 이 회사로 편입이 자산이 편입이 되는 순간 밸류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밸류신이 높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주식으로 매입하고 이러면서 시너지를 계속 냈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주목했던 그런 인수합병은 그리드라이언스라는 회사입니다. 고압 송배전사인데요. 이건 실제 발전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합병했던 회사들을 시너지를 내게 하는 그런 M&A가 있었죠. 이 발전사끼리 송배전이 원활해야지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요. 작년에 인수설이 덜었다 듀크에너지는 인수가 안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인수설이 돌고 그리고 최근에 산티쿠퍼라는 캘리포니아 발전사도 지금 인수를 계속 추진 중입니다. 산티쿠퍼요? 그런 발전사 이름입니다. 산티쿠퍼요? 산티, 어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CEO가 인도뿐이신가? 그러세요. 샨티, 샨티 샨티라고 부르면 S-A-M-T 그렇습니까? 샨티 샨티하고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인수합병하면서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넥스트헤라 그런데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이 회사?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저희가 소위 친환경 회사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업체들에 비하면 아직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밴드 차트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비에 비싼 20배 뭐 태양광 이런 쪽은 이비에 비싼 25배, 30배 사실 플러그 파워 이런 종목들은 아직 이익이 제대로 낮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할 수도 없고 PSR 50배씩 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어기 위함은 상당히 아직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꾸준한 이익과 배당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한 이익과 배당 성장 그림을 또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30% 정도 내는 회사입니다.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파는 회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보장을 받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기조에 깔고 가는 이익 베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 또 M&A나 설비 투자로 인해서 전체 덩치가 켜다 보니까 분기배당도 하는 회사인데 계단식으로 계속 배당금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배당을 받으면서도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유틸리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스공사나 한전 등록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화끈하게 막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익률입니다. 10년간 연간으로 보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주가가 마음 편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미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죠. 지난 10년간 쭉 올랐죠. 쭉 올랐죠. 그런데 S&P500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대부분 S&P500을 아웃포포먼스 했다. S&P500 ETF를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만 그보다는 친환경 쪽에서는 넥스트라 에너지도 이런 꾸준함과 상대적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항상 이렇게 좋은 그래프를 볼 때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주린이분들은 그 걱정을 합니다. 아니 뭐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까지 잘 온 게 끝은 아니겠지 이런 불안감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끝은 아니겠죠. 넥스트라 에너지 워낙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가이던스도 잘 발표를 해줍니다. 요즘 실적 발표하면 가이던스 발표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감들과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넥스트라 에너지는 향후 2, 3년에 배당 전망도 해주고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또 하나 저 같은 에너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생각에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주 어마어마한 기술이 집약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넓은 대지에 태양광 패널만 잘 깔 수 있고 거기에 배전만 잘 하면 사실 이게 예를 들면 무슨 엑소모빌이나 이런 전통의 에너지 강자들이 우리도 이제 태양광 한번 해볼게 아니면 우리도 풍력 한번 돌려볼게 하고 세우고 돌리고 태양광 하면 과연 이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넥스트에라 같은 회사들을 따라잡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좋은 지식이신데요. 일단은 전력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오일 매니저들은 요즘에 많이 뛰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엑소리가 자체로 엄청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발전소를 인수하고 그 인수된 회사를 통합해서 잘 운영하는 노하우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발전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죠. 시장 진입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티 쿠퍼 같은 경우도 넥스트라는 본체가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업체를 계속 인수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도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책 당국자들이 허가를 대지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넥스트헤라 같은 경우도 아직도 완전히 1위 업체이긴 합니다만 점유율이 20% 미만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다른 업체보다는 훨씬 더 앞서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성장 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 전역에서 뭘 합니까? 대부분은 플로리다 리어 그러니까 신재생 업체는 미국 전역, 캐나다까지 진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넥스트라는 플로리다 쪽에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넥스트라 중에 FPL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천연가스 이런 쪽 하는 애들은 플로리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서 보면 플로리의 비중이 높은데 NER 신재생만 보는 전역에 그룹은 보되어 있고 회사가 압도적인 1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미국 전역으로 뻗쳐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도 더 M&A나 자체 성장을 통해서 성장할 룸이 있다 오늘 우리 연구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 차세대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성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어느 회사가 잘 될지 조금 고르기 어려우시고 할 때는 ETF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ETF를 고를 때는 관련된 회사들, 관련성이 높은 회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첫 번째 테마로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개별기업 그중에 넥스트라라는 미국 회사를 이런 이런 점들이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정도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넥스트라와 아까 ETF 이름이 뭐였죠? 글로벌 엑스 클린텍 글로벌 엑스 클린텍 수수료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서 알겠습니까? 0.5%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채팅창 보니까 패시브 0.5%면 조금 센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분은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그쪽은 제가 뭐 수수료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그냥 대충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셨던 거고 수수료 같은 건 제가 한번 여러분이 직접 또 하나하나 찾아보셔야죠. 투자를 누가 다 알아서 떠먹여 줍니까? 여러분도 하나씩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랑 처음 함께 하셨죠? 정프로님은 처음 하셨고요. 저랑 처음 하셨군요. 네, 이프로님과 한번 뵌 적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더 편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정프로님은 편하게 많이 해주신다. 이프로님께는 비밀이고요. 비밀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신데 뭘 비밀이에요. 네, 농담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세태회 류재현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